계란 면 마늘 마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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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자자 마음을 만들어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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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양파 preparing 소금에 넣어주세요 양파 고춧가루 소금 다진마늘 콩나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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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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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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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인 고추를 볶아줍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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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저는 땡큐을 Carina와 함께 먹을 수 있을까? 이제 아쉽게 털어리기 이따가 나요 응 오우,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? 진짜? 응 맛있어 오우 오우 응 응 진짜 맛있어? 응, 응,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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